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채훈입니다. 자, 오늘 배울 노래는요. 드라마 도깨비의 OST로 사용된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네, 가수는 에일리씨가 불렀네요. 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의 가장 핫한 OST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의 장르를 보면은 템포가 빠른 댄스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발라드는 감정 위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데 감정이란 것이 굉장히 미묘하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감정은 자신 스타일로 낼 시대에 이 노래의 원곡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허성이란 발성법, 즉 부드러운 발성법, 공기가 섞인 발성법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시작할 때 이렇게 잔잔하게 시작해 주는 것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널 품기 전하지 못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듯이 일반 육성, 진성으로 부르면은 노래가 딱딱해지니까 여기다가 공기를 넣어가지고 널 이란 소리를 바로 널 품기 전하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널 품기 이게 아니라 널 품기 전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자, 이제 기본적인 발성법은 허성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 이제 쪼개가지고 가사별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소절이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널 이란 글자를 널 이렇게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널 네, 그렇죠. 밑에서 음정을 끌어올려주면서 널 품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부르면 널 품기 전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널 품기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널 품기 하고 한번 끊어주고 널 품기 그렇죠. 멈춘 느낌을 주면서 바로 전 알지 못했다 자, 이런 식으로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자, 마찬가지로 못 부분에도 못을 한 다음에 멈춰주는 느낌을 줍니다. 이게 멈췄다가 진행됐다, 멈췄다가 진행됐다 이런 느낌으로 부르면 이 멈췄다가 그 공백이 있잖아요. 그 멈춘 공백에 감정이 들어가고 듣는 입장에서도 듣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자신이 눈을 감고 감정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죠. 만약 예를 들어서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다 이어서 부르는 것보다는 널 품기 멈추고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멈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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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방식을 끝까지 잘 고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멈춰가지고 널 품기 전 알지 못 이게 아니라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만 적절하게 널 품기 하고 끊고 전 알지 못 끊고 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부분에 이렇게 끊기와 여러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약간 길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내 몸은 세상 자 여기서 단 하나 네 자 있죠 내가 네 이런 발음이 아니라 네 네 네 네 그렇죠? 약간 감기가 나 이런 거 어렸을 때 아플 때 아 아파 이런 거 한 것처럼 긁는 소리가 나죠 갈라지는 소리 자 이것이 바로 균열음인데 이 균열음을 넣으면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 고조시키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몸은 이게 아니라 내 몸은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도 찬란한 멈추는 느낌 살짝 주고 것을 자 이렇게 그 안에 찬란한 할 때 한자 있죠 한자를 찬란한 이렇게 그냥 일자로 그냥 평범하게 미는 게 아니라 찬란한 것을 그쵸 점점 크레스노처럼 살짝 커지죠 찬란한 것을 자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첫 번째는 널 품기 이렇게 세 글자죠 이번에는 두 글자로 나눠져서 작은 작은 숨결로 다음 이렇게 해주면 되요 작은 대신 두 글자니까 우리가 작은 이렇게 하면 노래가 재미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무줄 당기듯이 작은 숨결로 다음 자 이게 이제 테뉴토 원래 빠른 노래에서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테뉴토를 쓰는데 그것을 발라드에 적용시켜가지고 일부러 생각보다 조금 더 늘리는 느낌으로 작은 숨결로 다음 하고 멈추고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닿은 다음에 한번 멈춰준 게 중요합니다 자 멈춰지지 않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작은 숨결로 다음 사람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라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이렇게 다음 하고 공간을 열어주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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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가 사람 이게 아니라 사람 사람 한 바퀴 활강을 해줬죠 부드럽게 떨어뜨려줍니다 다음 사람 이렇게 자 그 뒤에 겁없이 나를 불러줄 사람 이렇게 됩니다 겁없이 자 속도가 빨라지니까 발음 정확히 겁없이 다 내줘야지 겁없이 이렇게 뭉개지면 안되고 겁없이 나를 불러줄 나를 불러줄 자 여기는 빠라라라라라 뭔가 음정이 반복되는 띠다리라리 반복이 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러줄 나 불 줄 이 세 글자를 약간 밀어주듯이 나를 불러줄 사람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음정도 살짝 올라가니까 배임 받춘 상태에서 앞에 보다는 조금 강하게 부르는게 좋겠죠 그래서 막 몹시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게 아니라 몹시도 좋았다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몹시도 좋았다 하고 다짜를 아 이렇게 미는게 아니라 몹시도 좋았다 자 살짝 던져주듯이 들어 올려주죠 자 이것이 바로 인후상부성이라는 발송법입니다 다짜 말하는거에요 다짜 몹시도 좋았다 이게 아니라 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짧게 다 이렇게 몹시도 좋았다 이렇게 던져주듯이 불러주는거죠 그 다음에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자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구간 같은데 너를 지켜 다음에 보자 있죠 이게 너를 지켜보고 그냥 보고 이렇게 부른게 아니라 너를 지켜보고 뽀뽀 뽀뽀 살짝 등등 두번 튕기죠 너를 지켜보고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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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빨리 보고 이렇게 이게 없으면 너를 지켜보고 설레 이렇게 들리죠 보고 들리는데 이게 아니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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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걸 하나 해줌으로써 리듬감도 살고 느낌이 더 세련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보면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그 뒤에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자 여기 질투도 했던 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반음 질투도 했던 했던 이게 아니라 했던 질투도 했던 여기까지 반음만 하나 생각해주시면 되고 평범한 그 다음에 모든 순간들이 여기를 빵빵빵빵 하나씩 여러분들이 바운스 느낌을 주는게 좋겠죠 스타카토를 주면 모든 순간 이렇게 되니 모든 순간 이게 아니라 약간 액센트 플러스 뚜잉뚜잉 튕기듯이 바운스 느낌을 줘서 모든 순간들이 이렇게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들자 두 두 두 리 두 한 바퀴 돌리는 텀 사용하죠 모든 순간 두 다음에 리 여기는 활강법 두 리 그 다음에 캄캄한 영혼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자 여기 캄캄한 영혼 여기는 배임을 받쳐서 부르고 나서 그 뒤에 그 다음에 오랜 하고 지르는게 아니라 그 오랜 이렇게 가성으로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이렇게 바꿔주는거죠 발성이 육성에서 가성으로 전환됐다 해서 발성의 전환이 이뤄지는 구간이죠 그냥 노래가 캄캄한 영혼 하고 한마디가 끝나면서 그 오랜 시작부터 가성으로 시작했으면 발성의 전환이라고 이렇게 딱히 나누진 않는데 발성을 부르는 중간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 라는 육성 진성 즉 육성을 부르는 상태에서 그 오랜 그 오랜 숨이 멈추지 않고 그 오랜 이렇게 바뀌는 이런 발성의 전환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돼요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까지 불러주시고 햇살처럼 니가 내렸다 여기 할 때 이제 약간 그 R&B 느낌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햇살처럼 니 첫 자 일단 첫 번째로 햇살처럼 니가 내 느낌 아시겠죠 약간 딜레이가 걸리는 것처럼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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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박자를 약간 목을 걸어주면서 이게 그냥 팍 나올거가 살짝 걸리면서 약간 느리지만 더 세게 팍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첫 자 햇살처 그쵸 그냥 불러면 햇살처 이건데 햇살 막아서 어른 니가 넷 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네 이게 아니라 네 그쵸 약간 시작이 처가 아니라 어른 니가 아녔다 약간 이렇게 발음이 약간 정확히 걸리면서 나오게 햇살처럼 니가 내렸다 자 이렇게 하는데 넷 자는 턴을 굉장히 빠르게 한 바퀴 돌리죠 햇살처럼 니가 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천천히 네 돌리는걸 빨리 네 네 네 해서 걸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렸다 할 때 려 자를 균열음을 또 써서 렸다 려 려 자 이 소리를 넣어서 렸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자기의 감정을 조금 슬프게 넣을 수 있는 노래가 되겠구요 드라마의 인기에 힙이 벗고 또 가수도 원체 노래를 잘 부르시는 가수고 또 노래 멜로디도 좋기 때문에 네 흥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를 배웠는데요 네 저는 이채훈이었구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5 5 6 6 6 6 9 9 10 감사합니다.